바까보자 너무 약한데 세지 진짜 레벨에 비해서 명중 4차인데 어차피 안맞을건 어차피 안맞아 뭐야? 뭐야 이거 거기? 어 껌있네 이 괄을 손에 쥐기도 전에 지옥에 떨어질것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 헐으 intellectually 어?데미즈 세진다 야 좋아 좋아 어차피 평타랑 마법 둘 다 반격을 한다고? 쟤는? 아 진짜? 레비테트 걸고 그냥 소환 마법으로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 레비테트 걸고요? 하지만 이미 마구 때리고 있다 맞아 야 셋이 죽어간다 케알라를 썼어? 뭐야 케알라가 들어갔는데? 야 왜 이렇게 짱 그냥 케알라가 써 뭐야 전기야? 케알라가 케알라가 아 아 오라이즈를 썼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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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있어 자동으로 에잇 아 그럼.. 위기야 그럼 뭐를 때려 소화.. 소화 다 속속인데 쟤? 타이탄? 타이탄은 무석속인가? 타이탄 땅소가 아니야? 소화도 때릴 수 있는게 없어 소화 마법은 진승으로 카운트하고 아니 소화도 속속이라서 피자 피치 찰 것 같은데 무석속 코어밖에 없어 속성 검에만 차는 거야? 아니 바로 마법으로 피 찼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식의 뭐지? 아 뭐야? 아까 도끼는 피 다 났으니까 도끼는 피 다 났어 소화 마법으로 하면 얘를 때릴 수 있다고? 소활로서 악불이야? 아닌데? 저런식으로 소화 줄 때 피 찼던데? 피 차지 않을까? 아 얘가 아니긴 했는데 속성 피 찼던데 소화 줄 때 피 차던데? 도라이 따로 써보자 어쨌든 속성 마법을 쓰면은 얘가 지진을 쓴다는 거 아니야 카운터로 소화 마법으로 지진을 구한다 소화 맞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레비테트를 쓰고 싸워라 지진 때문에 지진은 안 맞으니까 레비테트 쓰면 지진은 안 맞으니까 레비테트 쓰면 소화 마법 중에 무선 게 있나 초코밖에 없는데 무석 초코밖에 없는데 무석 빛 속도 지금 피 차는데 어 안 써본거는 불 밖에 없어 불? 블루드래곤이니까 불에 약한가? 이제 뱅족이니까 잡니다 거고 좋아 우우가 킬러 그리고 미리 레비테트를 걸어놓고 레비테트를 미리 걸어놓고 갑시다 키도 셋을 채워놓고 뭘 때려야되지? 되나 진짜 몰라 써봐 에휴 모르겠다 빨리빨리 괄호 마사우내를 내놔 제발 엣지즘 쓸만해줘라 이거 만약에 소환소 피쳐면 이거 진짜 완전 괴로움도 쓰는데 이거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소환소 뭐 어떤 소환 마법으로 때려요 무조건 자잇 조안 이따 이따 아래 뭐 1브리트부터 태알 다 아니면 태알가 써야돼 아 태알 쏘야겠다 진짜 어베야겠다 봅시다 과연 다 안아 빵 암속 암속 써봐 암속 다 써봐 일단 얘 이거 딱 봐도 네비 캐치인데 마법 자체를 암속마법을 써야되나 바하무트 바하무트가 이래서 있어야 하는군 바하무트를 때렸구나 바하무트를 저거 속속이 아니라서 속속이 무실까보지 그런가보네 그럼 우리는 저거밖에 방법 없어 협동마법 어 협동밖에 없어 어 중요한건 협동마법 쓰기 겁나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협동마법 쓸 수 있는 애 빼고는 저거밖에 없어 힐러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 그러면 셋이 지금 피일이야 어 빨리 백먹어 쏴야돼 전체로 해야되네 진짜 설령이 없지 백개나 있는데 또 좀 던지자 얘도 너 그럴까? 라그라우크를 바하무트를 내려잡았는데 라그라우크를 못잡았다고 메가플레이어스 쓰면 반대로 반격해가지고 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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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으로 때려야겠네 천 천 얼마다 야 너무 조금 나지 않아? 거의 평탈 셋이 죽었냐 오라이즈를 살려야겠네 아 아 손대 지팡이를 던질 수 있네 그거를 아 죽었어 아 이 겁나 세네 진짜 라그나우크 보스가 다크드 바나무트라고 1,800 세시리 탱커인데 언제나 가장 빨리 죽네요 개만 맞아서 맞아 애만 후드려 막그린데요 처음에 누구 죽으면 뭐 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피니스의 꼴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개가 다시 죽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때리는 거는 카운터가 슬로우구나 그냥 지짐 진짜 안 때리고 지짐만 탱커가 죽으면 파티는 언제나 전멸각인가요? 탱커가 죽는 건 힐러 탓이 힐러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힐러 탓이지 힐러 빨리 뱉어 내가 힐이 너무 무려 지금 뭐지? 지금 KR가 들어가기 전에 미세시리 피가 없어 오 잡았어 잡았어 이제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할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와 잡았어 야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깰까 이거 쓰면 돼 그러니까 와 문화삼에 얻었네요 완전 포기했는데 진짜 빨리 필스 꼬리를 빨리 써서 빨리 살리자 빨리 살려주고 그리고 뭐지? 웬만한 애들은 그냥 때리지 말고 그러니까 막 픽스 꼬리도 많이 사올걸 이럴 줄 알았으면 카이가 5개 쓴 걸로 우선 세실 한 명 살린 다음에 세실로 로자랑 엣지를 살려 지금 세실 저거 많네 많아 아이템 저걸로 해서 계속 살리는.. 살리는 것도 방법인데 그치 그렇지 됐다 깨져 힘들기는 장비 엣지 코트 엣지가 더 좋지 아스라 그렇지 않나? 오오 일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명중이랑 공격이 겁나 올라가 백이야 백 지금 텔레포트로 아예 맵을 나온다고? 아 그럼 맞네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자 아이템 비상은 뭐였어? 얘도 세시를 미워했어? 누가? 그 여자의 세.. 나도 세시를 처음에 미워했지라고 나와 미워했겠지 아빠가 걔만 이뻐했나? 아니 얘..얘는 얜 미워 얼마 하지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엄마..엄마를 죽였지 엄마를 죽였으니까 전설 아이템 다 이런식으로 있어요 숨겨진 길에 두개만 두개만 더 먹으면 되나 근데 밖에서 텐트.. 아 아니다 어차피 피 다 채웠었는데 맞아 만화가 중요한게 아니야 솔직히 지금 마법이 생각보다 안들어가 응 지금은 무조건 앞에 새벽이 짝짝이야 지금 그럼 아까 세.. 아까 전에 그냥 원래 길로 가면 되겠네 이제는 아 세시방역에도 뭐 있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맞아 세시방역에도 있다고 그랬어 어.. 엣지 얼마나 딜 올라가라고 보자 십 차이면 겁나 많이 나던데 아..진짜 안맞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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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이렇게 커? 아.. 아.. 기도 쓰면 안돼 아.. 토네이도 대신 묶어두지 않냐 토네이도 대신 묶어두지 않냐 미국으로 이어서 아.. 묶어두는거? 마법스도 묶어두는거 어 잡았다 진짜 힘드네 와.. 이거 되게 세네 확실히 어.. 막보스.. 뭐지? 막전전이야 꼴랑 2500밖에 안 나요 이게 오른손이 껴야되지 않을까 오른손? 아.. 그래야 세신다? 어.. 오른손 왼손이 있잖아 보조묵을 끼는거다는 위에가 근데 메일 아니야? 위에가 메인이야 어 근데 아래꺼에 맞갔어 아.. 그래? 어 위에 코테치.. 뭐지? 코테치잖아 가봐보자 그거 차이가 있나? 뭐 위에다 하판에 그정도로 바라는건 좀 아니긴 한다 오빠 코테치잖아 제거를 누르고 어? 데미지가 더 떨어졌는데? 아니야 100이야 아 100이야? 어 똑같애 오케오케오케 보자 세시쪽에 비비를 보겠다고 세시.. 세시쪽도 전설이야? 우리 전설 아니면 안먹을거니까 전설만 얘기해줘 전설만 전설만 어 귀찮아 딱 여기 너무 힘든데 굳이 위로 아니야 위로? 아 그럼 아랫길로 가야된다고? 아 그래? 역시 아닐거 같았어 그냥 삼자방일거 같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범 라그나로크다 아 아 피 좀 봐 세시 천남았어 와 와 와 아 좀 죽어라 왼팔 오른팔 차이를 하나도 없네 라그나로크루 직진입니까? 아니 홀리랜스도 먹고싶긴 한데 홀리랜스 어디있어요? 얘는 셋이 쎄야돼 지금 우선 실부터 해야돼 지금 케알가루 전체? 케알가루 전체 케알가루 전체 가자 홀리랜스도 먹어야지 쟤도 쎄야지 사실 홀리랜스가 더 늦게 나와요 그럼 우리 라.. 뭐지? 라그나로크루 직진합시다 지금 딴 데 들리는 그런 어 벼를리 없어 여유가 없다 빨리 그걸 먹어야돼 너무 약해 그치 어우 길걱이 너무 약해지 일부분 녀석 여유가 나온xxwr 우수후후후후후후 Santa 이야ops 아악 쫙 자힐 주워버리겠네 진짜 보물쌈자 다 포기하나요? 필요없잖아 보물쌈자 먹어봐야 뭐가 있겠어 통일도 맞추다 내 생각에 얘네 만나면은 그냥 리플텍 거 그래야겠다 진짜 리플텍 거는 게 제일 낫겠다 진짜 얘네 만나면 그냥 리플텍 거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이거한테 쎄어 자씨 갈자 빨리 누르다 버텨 그려 야야야 죽었다 아아이 전멸 자기한테 써서 살아라 2500도 근데 데미지 좋은 거야 사실 여기에서는 어차피 세실한테 리플텍 걸어주면 세실한테만 때릴 거란 말이야 그렇지 마라 쳐 마라 아 기도 오빠 카드였다 안다 리플텍 드리그란 거야 뭐야 뭐야 하늘의 뜻도 반사하는 거야? 야 900밖에 안 들어 반사한 거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는데 이거 라이드로 살리자 야 오 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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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치 긴급 아.. 또 세슘만 겁나 공격하겠지? 미치듯이 때리겠지 세슘 때려야돼 리플텍 리플텍 리플 렉이네 아이 말하도 없어 conteúdo 전체는 맞아줄 만 한데 너무 아파 og With my Bless 지금 다시 살려야돼 어 뭐로 살리면 돼? 살로 채워 가자 아 마너 없다 써야겠다 쇼 에텔 32개는 있네 에텔을 리플렉 쓰면은 만화 좀 채울 수 있는 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가자 왜냐면은 걔네들한테 맞는 건 400정도 밖에 안달잖아 마법이 아파서 지금 문제지 아 중요한 건 로보트는 리플렉도 안 돼 어 그게 문제야 걔 맞나봐 진짜 어 걔는 만나면 도망가야 되나 탈포 탈포로 도망갈 수 있다봐 도망갈 때 날지도 모르고 잡으면 한 만 줄 것 같긴 한데 아 마라 살벼기야 잘다 하zierinya 지도우끝 지도우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마법은 진짜 쪼금 갔나. 와 척도 안들어 척도. 안 보이는 길이면 붙어서 쭉 위쪽으로 가라고? 오우조로 쭉 붙어왔고요. 겁나 어렵네. 와 진짜 안맞는다. 야 마법이나 채찍질이나. 똑같아. 데미지가. 그러니까 지금 기도도 어차피 못쓰니까. 오우조로 쭉. 오우조로 쭉. 위로 쭉. 위로. 아. 아. 도망치기. 오우조로 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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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00밖에 안달았어! 좋아! 오! 통화진다! 지도를 펼치라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봐야되니까 오케오케 여기다 여기다 오 진짜 비밀길 맞네 옆에 붙으면은 위에 위에 가자 텔레포! 쇠실도 있어! 아! 쇠실도 있는데 텔레포! 쇠실도 있어? 오 이거 안 좋은데? 됐다! 됐다! 아 얘 너무 쎄다 진짜 쇠실로 써야돼 쇠실로 쇠실이 더 빠르기 때문에 쇠실도 있어 바로 진짜 센네 그래 얘는 잡을만해 안 잡을만해졌어 시작부터는 저걸 멀어온 자식 쟤 마법 쓰면 안되지 않았나? 쟤 칠칠했어 퇴앓다 퇴앓다 여기서 기도랑 정신파로 MP 회복 좀 해두라고 아 여기서요? 아 맞아 걔랑 싸워야되니까 그래 그래 저 정신파로 쓰면 되겠네 카인 정신파 그래 생각해보니까 카인 정신파로 쓰면 되는데 어 그러래 기도가 아니라 오! 걸렸다 쟤 오? 쟤 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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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는거 아냐 오! 마비 걸렸다 탄스다 내가 생각해도 지금은 방어하면서 그냥 정신파랑 조금만 만세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워 쟤 칠칠 쟤 칠칠 쟤 칠칠 쟤 칠칠 쟤 칠칠 쟤 칠칠 아 풀렸다 니디아 아 이럴 때 왜 하늘 안 닿는 거야 정신 파 어 걸렸다 오케오케 정신 파 어 많이 채웠다 그래도 많아 아 기도가 하늘 안 닿아 왜 이래 이거 기도가 닿질 않아 정말 필요할 때 써지질 않네 때려야 된다 아 기도 아 잡았다 그래도 많이 채웠네요 많이 채웠어요 레벨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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